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지난해 경찰이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한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한 공직자가 처음 제보를 해왔고 청와대는 그 제보 내용을 정리해서 경찰에 넘겼을 뿐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그 제보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는데 저희 취재 결과 그 공직자는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확인됐습니다. 제보한 의도를 놓고 논란도 예상됩니다. 전병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검찰 압수수색이 한창이던 오늘 오후.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첩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논란의 최초 제보자와 관련해 2017년 10월 외부에서 온 제보라고 밝혔습니다. 신원을 통해 SNS를 통하여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. 제보를 받은 문모 당시 행정관은 알아보기 쉽게 정리 편집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고 절차에 따라 반부패 비서관실을 거쳐 경찰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.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최초 제보자가 정당 출신이 아닌 공직자라고 밝혔는데 취재 결과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확인됐습니다. 김기현 시장 시절 울산시 교통건설 국장을 지낸 송 부시장은 지난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캠프로 옮겨 송 후보 당선 뒤 경제부시장에 임명됐습니다. 오늘 청와대의 발표는 문서 접수에서 이첩까지 절차에 따랐고 특히 최근 고인이 된 검찰 수사관은 이 건과 무관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고인이 지난 1월 울산에 간 건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였다며 당시 문건도 공개했습니다.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에도 최초 제보자가 송철호 시장 측 인사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을 띈 제보가 청와대를 거쳐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는 하명 수사 논란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. SBS 전병남입니다. 룸